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정유라 2대 특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. 김 전 학장은 카네이션 대신 징역 5년이라는 특검 구형을 받아들였습니다.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. 호송차에서 내리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은 몸이 안 좋은 듯 검은 모자를 푹 눌렀었고 손에는 최후 진수서가 들려있었습니다.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대총장,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부정 입학시키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후 변론에서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전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이대 졸업생과 재학생, 수험생들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소외를 밝혔습니다. 김 교수는 그러나 정유라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저는 입시 학사 비리에 몸통이 못된다, 하늘에 맹세코 어떤 범죄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특검에서 사실대로,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의혹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말한 내용들이 범죄 사실로 돌아왔다며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. 특검은 그러나 김 교수의 무죄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 김 전 학장이 김연아 선수처럼 훌륭한 학생을 맞이하고픈 마음에 정 씨를 맞았다고 하는데 정 씨가 김연아 선수와 같은지 의심된다. 정 씨가 이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비선실세의 딸이고 김 전 학장과 같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간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 때문이라고 김 전 학장을 질타했습니다. 김 교수의 건강 악화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병약하고 치근한 피고인이지만 우리 사회의 불신의 벽을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중해야 한다며 일벌 100개를 강조했습니다. 특검은 앞서 김 전 학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류철균, 이인성 두 교수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 김 전 학장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특검은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오늘까지도 진실의 상당 부분을 은폐하고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앞서 구형이 이뤄진 류철균, 이인성 두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,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김병숙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로 잡혔습니다.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. 법원 석대성입니다. 법원 석대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